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여러 대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신기한 일이 있어요. 앞주는 계속해서 벗깁니다. 또 본인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뜨거운 해틀 날에서도 끝까지 자리에 앉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신규 초등학교 밴드 동원이고요. 밴드 동원인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 특별히 졸업식... 신규 초등학교 뉴스크림 밴드입니다. 저희가 부를 곡은 스마일보이입니다. 스마일보이, 웃는 소년 되겠습니다. 스마일보이, 웃는 소년을 열심히 받은 슈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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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찌릿찌릿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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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